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마음먹은 일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여 너무 바쁜 하루였죠 마음 편히 커피 하잖아요 여유도 없는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해요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진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에게 항상 응원할게요 그대여 정말 바빤 하루였죠 그대여 정말 바빤 하루였죠 그대여 정말 바빤 하루였죠 그대여 정말 바빤 하루였죠 그대여 그런 마음 이해해요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점점 지쳐가지만 아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진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여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 아니에요 그대여